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의 4월 공급관리자협회 즉 ISM 제조업 지수가 54.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53을 웃도는 수준으로 10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2.5% 올라 두 달 연속 2%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물과 전기수도가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등이 강세여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평가입니다. SK텔레콤이 요금 인하와 투자비 증가 영향으로 올 1분기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4,52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가량 줄어들었습니다. 5월 첫 거래일 2천을 회복하면서 아주 상큼하게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밤에 미국과 중국의 지표가 좋아졌다는 낭보가 들어와 있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10개월 내 최고치에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역시 5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임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등 빅3가 신고가를 또 한 번 내는 장이기도 한데요. 전차군단 중심의 상승세가 또 나오나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약간 업종별 흐름의 변화는 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좀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른바 낙폭 과대됐던 화학과 정유주의 반등이 생겨나는 반면에 지금까지 좋았던 신고가 내는 내수주에는 차익실현매물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5월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답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부에서 준비한 소식들부터 한번 짚어보죠. 5월이 됐습니다. 증시 전망을 오늘 HMC 투자증권 우영무 센터장으로부터 들어볼 텐데요. 지긋지긋한 박스권 장세가 계속될지 아니면 탈출할 수 있을지 여부와 더불어 유럽발 정치 리스크가 증시를 출렁이게 할지 유럽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에는 오늘 알바트러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 만나볼 텐데 5월 시장의 핵심 변수들 크게 한번 들어보고 실작 시즌이 끝났죠. 이후에 관심 가져볼 종목들 고르는 선정 기준도 역시 확인하겠습니다. 청성촌놈의 증시 타파 신창환 대표님이 마감 전략 세워주실 것이고요. 시청 상위 종목 점검받음과 동시에 관심 종목도 역시 점검받습니다. 주간 5% 공약주 오늘은 유화중권 김병중 주임님이 준비하신 팀프웨어 얘기 들어볼 텐데요. 추천 사유와 더불어 가격 설명도 있어야겠죠.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오늘은 텐스택 이정현 팀장님이 IT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오늘 오르고 있는 화학과 철광주의 상호 전망을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관심 종목 4가지나 준비하셨다는데 일부 말미에 공개하겠습니다. 2000선을 회복했지만 외국인이 살짝 외도로 돌아서면서 199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부터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선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서 국내 시장에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현재 20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갭상승 출발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면서 장중 2000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오른폭을 좀 줄인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73% 상승한 1996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이 온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현재 10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역시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해외발 훈풍에 코스피 역시 오름세로 장을 출발해서 개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면서 현재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03% 상승한 483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도 개인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15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현재 상승부를 유지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경제 지표 호조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달러 매도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정거래위보다 4만 60전 하락한 1,126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수세의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요. 장중 141만 8천 원까지 뛰어올랐지만 현재는 오른복을 좀 줄였습니다. 1.27% 상승한 140만 8천 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고 현재는 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6만 8천 5백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8만 4천 8백 원의 신고가 경신했지만 현재도 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약 부합권에서 현대모비스 역시 1.79% 밀려나면서 3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약 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9만 9천 5백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58% 신한지주 현재 강 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67% 밀려나면서 2만 7천 3백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시가 총액 3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테리온이 4% 넘게 급등하면서 3만 3천 3백 50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ICT 5.34% CJO 쇼핑도 4.34% 오르면서 18만 5천 2백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CJENM은 약 부합권에서 2만 8천 5십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FA 1.48%에 뛰어오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3.5%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젠백스는 2.28% 밀려나면서 3만 8천 6백 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과 건설 업종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증권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990선을 회복하면서 증권주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3.78% 오르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 7.69% 뛰어오르면서 4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동양증권 모두 2%대로 뛰어오르고 있고요. 미래세 증권 역시 4.48% 오르면서 3만 6천 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페트로라빅2 프로젝트의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주가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은요.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수주 소식에 동반 급등 양상인데요. 4.48% 오르면서 7만 4천 6백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S건설도 4%대로 오르고 있고요. 대림산업도 3.33%, 현대산업은 2.73% 오르면서 2만 4천 5백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가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1.58% 오르면서 16만 5백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OE도 3%대로 오르고 있고요. 금호석유는 7.04% 오르면서 11만 4천 원에 호남석유는 4.04% 뛰어오르면서 28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잇따른 해외 수주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두 척의 LPG선을 수주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78% 강보 합건에서 1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밑보조선과 향진중공업은 3%대로 오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2.3% 오르면서 28만 9천 5백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분류, 전기 변경에 따라서 현재 새롭게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편입됐거나 해제된 종목들이 희배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현대 IBT와 에듀언스, 큐리어스는 모두 하한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환기 종목에서 탈출에 성공한 종목들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손에너지와 틈화산업, GI블루는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주가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의 인력 구조조정 소식에 현재 힘입어서 업황 반등 기대가 작용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OCI가 9% 넘게 뛰어올랐고요. 웅진에너지가 5.71%, 오성 LST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9,1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성 솔라에너지와 S에너지, 그리고 넥솔론 모두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급락하고 있는 종목 하나가 있는데요. 서희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서희건설이 유상증자 결정 여파로 현재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는데요. 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원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코스피 2000 원달 환율 1,120원대. 4월 첫 거래일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4월은 초반만 좋았고 막판에 좀 많이 내리면서 끝이 났는데 5월 전망을 각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전망입니다. 먼저 삼성증권은요. 주요 변수로 유럽과 중국을 짚고 있고요. 대우증권 역시도 유럽과 외국인 매매까지 챙겨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프랑스 등 유럽과 또한 미국까지 함께 좀 챙겨보자라고 했는데요. 주도 업종으로 삼성증권은 IT와 자동차, 대우증권 역시 IT와 자동차 그리고 대신증권은 독특하게도 2100까지 보는데 음식료, 통신 등 경기 방어죄를 주도 업종으로 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보증권부터 하나 대출증권까지 5월 중시 전망 역시 확인해 보면요. 교보증권은 주요 변수로 달러와 강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 문제나 이제 모두 다 변수다 얘기하고 있고 HMC 투자증권은 중국 정책 변화 모멘텀만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 대출증권 역시도 유럽과 미국, 중국 세 변수 모두 다 챙겨봐야 되는 5월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교보증권은 자동차 외에도요. 조성건설 그리고 제약주를 주도 업종으로 꼽고 있다는 것이 독특해 보입니다. HMC 투자증권은 IT 자동차 외에 역시 대신증권처럼 통신주를 주도 업종이다 보고 있고요. 한화 대출증권은 역시 IT 자동차만 주도 업종으로 압축시켜 보고 있습니다. 네 5월에도 뭐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정책 변화 모멘텀만을 일단 주요한 키라고 꼽아주신 오늘은 HMC 투자증권의 센터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바로 센터장님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무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두 달 동안 지겨웠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었었는데 오늘 2,000포인트 보고 있잖아요. 첫날부터 5월 중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5월 주식시장은 저희는 지난 1분기 유동성 효과가 마무리되는 반면에 경기 및 기업이익이 회복세가 늦춰지는 상황이 계속돼가지고 전반적으로는 계속 정체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위기, 재정 위기 국가의 혼란이 제한적으로나마 또 유동성의 재유입을 막고 있고요. 향후 그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하향 조정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실적 장세를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시작은 2분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수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이라 하시면 아까 보니까 역시 한 2050포인트를 맥스로 보시는 것 같은데 유동성의 재유입을 막고 있다는 유럽 변수 일단은 국채 만기가 많이 몰려있었다는 3, 4월은 지나서 한 곱이 넘겼다 생각도 드는데 이번 주말에 프랑스, 그리스 선거 있잖아요. 유럽 문제에 대해서는 5월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정치적인 리스크 말씀하신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들이라고 봅니다. 프랑스, 그리스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기존의 신재정협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자꾸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조금 혼란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독일 주도로 합의된 재정협약이 너무 가혹한 재정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 고로 인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금의 선거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각국의 입장이 완전히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또한 재정개혁의 후퇴보다는 향후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성장에 관한 정책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럽의 정치적인 이슈가 완전히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유럽 문제를 고려했을 때 5월에 증시 예상 지수대를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죄송합니다. 예상 지수대를 말씀하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지수대는 한 1900에서 2050선으로 지금 대충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주 작은 박스권에서 적어도 올 달 단기적으로는 머무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모습이고 유동성 효과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고로 주가가 이제 많이 비싸냐 싸냐를 논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아주 비싼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모멘텀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형태가 지속될 걸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도 끝났고 실적장세도 좀 가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 그렇다고 가격도 좀 어정쩡하다. 그래서 박스권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업종 내부적으로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전차군단 중심의 쏠림 현상은 얼마나 완화될 수 있을까요? 5월에요. 특히 수출업종의 회복세가 좀 지연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수출업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아주 몇몇 섹터, 그러니까 대형 IT 섹터하고 자동차 등 아주 제한된 업종의 이익 전망만 지금 상향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이외의 업종들은 이익 전망이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쏠림 현상은 좀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지금 쏠려 있는 섹터들의 밸류에이션이 한계에 이르는 지점, 사실 그 한계라는 게 조금 보호하긴 합니다만 그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투자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할 때까지는 일단은 계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 전환 모멘텀, 그러니까 그 경기를 좀 부양하는 쪽으로 돌려지는 모멘텀이 예상보다 빨리 온다면 시장 주도주의 변화는 또 가능하다고 또 보여집니다. 네, IT와 자동차가 이익 모멘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다. 쏠림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얘기 들어봤는데 그러면 5월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쏠림 현상은 계속된다는데 IT 차를 못 사신 분들은 참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는 대내외적인 모멘텀이 공백 시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매크로 변수들이 정체되고 있고요. 유동성 장세도 좀 어려워 보이고 기업의 실적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소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 자동차 IT 부분에 대한 투자 비중은 유지하고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낙폭이 큰 업종 중에서 경기 방어 성격이 큰 통신주 또 최근에 또 약간의 모멘텀이 생기는 건설주 이쪽을 조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쏠림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시면서 하나 추가하셨던 단 중국의 정책 전환 모멘텀이 빨리 오면 주도주도 바뀔 수 있다. 오늘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지도 않았잖아요. 노동 전날 지진율 인하 카드 없었는데 기관도 낙폭과대된 화학주를 사고 중국 중시도 많이 오릅니다. 오늘 많이 오르는 낙폭과대주 역시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보십니까? 네. 솔직히 보면 이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거라고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는 뭔가요? 선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국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 중국 전부 다 봤을 때 수입 비중들이 굉장히 특히 한국 관련된 수입 액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대유럽, 대 미국 수출 액수들도 역시나 많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매크로 모멘텀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업종에서 이익 전망을 상향시키기에는 아직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새로운 모멘텀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근거를 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5월 증시 전망 HMG 투자증권 우영문 센터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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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 가운데서 오늘은 실적 시즌의 마무리 국면 밸류에이션을 보자라고 얘기하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장이 기분 좋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국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거의 끝물인 것 같고 미국이라든가 중국, 심지어 유럽까지 경기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대로 실적 시즌, 공식적으로는 5월 15일까지가 마감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주요 기업들,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이미 마감 종료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점차 실적 관련 모멘텀은 수그러들고 재차 시장의 관심은 경기, 또 더 나아가서는 경기 부양책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모멘텀 부재 상황 지속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간헐적으로 어떤 정책 부양감이라든지 정책 부양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기 관련 지표들에 의해서 시장은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보다는 경기, 또 경기 부양책으로 축이 올마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5월의 시장 핵심 변수들을 조금 더 짚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유럽 쪽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일단 큰 그림에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시즌이 종료됐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 시즌의 종료와 함께 전반적인 시장 내 모멘텀의 이동 국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방금 전에 우영무 리서치센터장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동성 관련된 모멘텀은 일단 시장 내에서 점차 소진되어 가고 있고, 그렇다면 시장의 관심은 결국은 경기 축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경기 부양, 추가 부양책 부분이 추가 부양책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결국은 연착륙 여부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인원 아이커께서 말씀하셨던 유로존 부분, 아무래도 신용등급의 강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유로존에 있는 국가 간에 서로 얽혀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용등급의 강등 부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오히려 정책적인 공조 부분을 기대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만 지금 현재 여러 국가들이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임박해서 눈앞에 닥쳐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소간 정책적인 공조 부분, 다소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5월 시장을 흥균해서 본다면 모멘텀 부재 상황, 다소간의 횡보장세에 더욱더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역시 또한 치열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IT 자동차 중심의 양극화가 5월에는 좀 팔이 바뀔까에 대한 기대하는 기대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IT하고 자동차 부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일단 봅니다. 하지만 다소간의 변화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5월 중에 본다면 자동차와 삼성전자 중심 이 두 종목만 가는 어떤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 종목으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생기게 될 텐데요. 확산 과정 면에서 봤을 때 지난 월요일에도 우리 시장에서 바로 경험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한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삼성 전기 부분으로까지 확대됐다라는 점. 더 나아가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부품주까지 서서 우량 종목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 좀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쉬는 기간 중에 거래소에서 한 가지 발표를 한 게 있죠. 거래소 선정했던 코스닥 히든 챔피언 26개사 부분. 이 부분에 꼭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 좀 드려봅니다. 기존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사실은 거래소에서 히든 챔피언이라는 코스닥 시장 내에 지금 우량하고 그리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추려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37개 종목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6개 종목으로 다소한 11종목 정도 줄여서 우리가 쉬는 동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요. 기존 회사들보다는 신규로 이번에 편입된 7개사 종목에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우노앤 캄파니라든지 원익, IPS,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녹스도 있고요. 제닉도 있고요. 그다음에 KMAC, JVM,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총 한 7개 종목을 신규로 거래소에서는 코스닥 히든 챔피언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평가 내지는 어떤 선정의 근거 부분. 분명히 이 부분도 외국인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를 하시고 이런 종목들에 오히려 관심을 확대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한 지금의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히든 챔피언, 특별히 루키7이 또한 양극화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어떤 업종을 관심 있게 지켜보신지 궁금한데 무엇보다 예전부터 지속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좋게 보셨던 타이어 업종. 한국타이어가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일단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최인애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항상 외국인의 관점 그리고 기관의 관점.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급격한 어떤 성장도 모멘텀으로 분명히 받아들여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더군다나 관심을 갖는 부분은 지속성장이 가능한 것인가의 여부 부분을 꼭 따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타이어 특히나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한 2, 3주 동안 자동차의 선방, 자동차의 호조와 더불어서 같이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나 일시적인 조정이 보인다 하더라도 타이어는 추세적인 어떤 상승 추세라는 부분 꼭 좀 염두하시고요. 조정심마다 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IT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IT 부분 내에서 휴대폰 관점과 반도체 관점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IT 특히 휴대폰 관점에서 바라보는 IT 업종을 좀 살펴본다면 일단은 5월 3일 영국에서 최초로 발표되는 갤럭시 S3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시장 내 신규 제품, 신제품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서서히 그 모멘텀의 둔화 부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오히려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까지 확장되는 그런 IT에 대한 전반적인 턴어라운드 부분 좀 생각을 해볼 시점이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밖에 게임과 또한 정의 업종도 굉장히 좋게 보시는데 이 부분도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게임은 계속해서 이제 그 신작 출시 모멘텀 부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번에 방금도 말씀하셨던 루키 7개, 루키 7사에도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게임 종목들, 일단은 계속 눈여겨볼 필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정의 업종은 항상 모든 제품의 가장 최첨단, 최선방에 있는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정의 부분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러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재 코스피는 1997.77입니다. 기관은 소폭 사는데 외국인들의 살짝 발을 빼면서 오늘 마지막에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을 기관이 채워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어봅니다. 1998.46 그리고 코스닥은 480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인 484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청성천놈 중시타파 우리 신창환 대표님 만나봐야 되잖아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성천놈 신창환입니다. 네 5월 첫날 만나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마감 전략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천에 어느 정도 신뢰를 보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오늘 이천은 저는 오늘 1995 정도에서 이제 주가가 강력한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95는 관통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종가에 거의 1995 전후에서 주가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이평에서 일단 수렴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주식을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 저한테 전차 전기와 자동차 추격 매수는 절대 불가하다. 그리고 그 대신 유아주 투매를 동참하지 마라. 그리고 건설주하고 중공업주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뭐 유아주가 또 뜨니까 잡놈들이 유아주를 지금 봐야 된다고 뜯어놓은 놈이 있는데 그거는 미친놈이고요. 확실할 때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는 괜찮았다 이랬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주하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 추격 매수는 분명히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항 자체가 제가 여러분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 모양은 일단 자항 자체가 제가 말할 때 일단 1988 이상 넘으면 1922까지 갈 것이라고 제가 했는데 22까지 가기는 가더라도 굉장히 괴롭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가지는 못하겠고요. 주가가 쉬어 쉬어 가면 갈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자항 자체가 전형적인 페난트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난트형을 이탈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61위평은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1997 같으면 2020 가더라도 20P 같으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는 지금 분명히 자제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해서 조금 손실이 많이 났거든요. 외국인들이 손실이 아니고 이제 본전으로 왔습니다. 본전으로 왔는데 외국인의 선물이 지금 1조 7천억 푸시였는데 오늘 선물 오름으로서 선물의 균형을 기관과 외국인이 균형을 잡았습니다. 기관과 기관의 균형을 잡는 모양인데 제가 어제 이 라인을 끊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라인에 딱 닿아있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 추가 상승하기도 그렇고 추가 하락하는 개골도 개골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장 자체가 며칠 정도 횡보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금요일로 생각하는데 금요일날 저는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날 주가가 급락이 한번 오늘 상승했는데 이것보다 더 큰 강력한 하락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지금 여러분 삼성전자만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만 지금 상승하고 있고 오랜만에 여러분 알다시피 OCI가 한국금류 석유 관련 주식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글쎄요 연속성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연속성은 분명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연속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볼 때는 한국이 30% 현금화를 최대한 하는 게 현명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LG그룹 주들은 조금 피하고 무역 관련 주만 손을 대라고 하는데 LG관룹 주들은 시술적인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를 여러 문제 때 제가 서서히 지금은 매수할 타임이다 했는데요. 오늘따라 금융주가 강력한데 오늘 주식 상승 종목들을 보면 낙폭과대에서 반발하는 반발 매수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들도 주가가 상승의 전 고점 가치 추격 매수 이런 종목보다 가격 메리트를 굉장히 신경 쓴다. 이 말은 장 자체가 앞으로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하더라도 지금 장이 삼성전자가 워낙 200조가 넘어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00조가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이 상승하는지 그건 아니다 저는 보고요. 지금 가격 메리트 이번에 충분히 조정받은 종목 쪽으로 반등하고 있는 그런 국면을 생각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연속성이 없고 하락폭의 38% 반등하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가볍게 정리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장은 좀 일단은 2000포인트부터는 굉장히 장이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추격 매수는 굉장히 자제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낙폭과 대주를 사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비싼 가격대 있는 주가를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고 얘기하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한번 크게 떨어질 것 같다. 급락을 예상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포인트를 보시는지 또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제가 떨어지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212평이 오늘부터 212평이 오늘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사실 212평의 안짝이 212평이 하락했기 때문에 안착했습니다. 그래서 212평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일이 있으면 기준선이 본격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래서 212평과 기준선이 하락할 때 주가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2평 하나만 하락하고 기준선 하나만 하락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커갈 수 있지만 기준선과 212평이 동시다발로 하락하는 것은 절대 말릴 수가 없다. 그렇고요. 지금 후행스펜이 구름대에서 가까이 있는 이런 모양으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잠시 쉬어가는 자리지. 이 주식이 상승 트랜스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누차 말했지만 21, 61 디드크로스는 과거에도 21, 61 디드크로스에서는 주가가 절대 말릴 수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아시고 일단 장 자체가 반드말매가 크게 나오더라도 주가 자체가 여러분께서 이거를 지금 바닥인 개념이다. 그런 식으로 절대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선물이 오늘 하루 다 해봐야 돈 한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1조 8천 원씩 걸고 사생결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생결단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물이 한쪽은 누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뭐 일단 선물이 지금 매물대에 와 있습니다. 매물대에 와가지고 거의 중심 가격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외국인하고 기관이 비교가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쪽으로 따라가면 이번에 몰리면 많이 따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콜 쪽보다 푸지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더 반등하더라도 선물로 269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269 보면 지금 지수에서 한 2005에서 2014에서는 주가가 꼭지 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러보고요. 지금부터 이미 10리도 지수가 50 이상 왔지만 내일 뜨면 10리도가 60, 70이래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10리도가 스트레이트로 50 이상 넘어갈 때에는 주가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시 30% 현금 일중하시고 제가 누차 말하지만 1등 주식을 해야 되고 또 항시 주가가 뜨면 이런 거 봐야 된다 하는 놈들 말 듣지 마시고 주태를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10리도가 50이다. 내일 뜨면 60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경계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천천히 갈 것 같다. 오늘 같은 날 현금 한 포트에서 30%는 현금화하자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성천놈의 증시 타파는 매일 아침 굿모닝 대박 예감 2부에서 전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5% 종가 공략주 알아볼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유화증권의 김병중 주임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5월 첫 거래일 2000 올라선 날인데 5% 공략주로 어떤 것 준비하셨습니까? 네,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팅크웨어입니다. 이 종목은 아이나비 제품으로 알려진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제조업체인데요. 동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는 블랙박스 시장이 성장기에 진입하여 매년 100% 내외의 성장이 기대됨으로써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동사가 수혜를 받을 것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효과와 지방자치단체 영업용 차량 블랙박스 장착 보좌금 지급 정책으로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예상한 올해 블랙박스 관련 매출액이 360억 원이었는데 비수기인 1분기에 110억 원 매출을 올려 올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 확률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시장 성장으로 인한 동사의 성장과 더불어 하반기에 시행하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올 하반기에 KT와 통신형 내비게이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KT의 올렘의 미용자 수가 5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향후 매출이 최대 1,000억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중국 수출도 진행 중인 점도 동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사유로 팅크웨어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신고가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대에 사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장중에 2만 1,2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종가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로는 짧게 정고점 부근인 2만 3,500원 정도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요? 네, 손절은 지난 3거래일 전에 돗지 패턴 나왔을 때 가격인 2만 800원 손절선 제시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밑고리를 길게 달아주는 강한 팅크웨어 일단 매수과가 오늘 한 종가 정도 한 21선 정도 부근이 손절가, 목표가를 2만 3,500원 잡아주셨는데 이게 일주일 단위잖아요. 네. 최근에 계속 신고가 내고 있는데 수급상으로는 누가 더 이 종목을 끌고 가는 메이저 세력입니까? 수급은 특징적인 건 없고요. 일단은 차트 흐름상으로 저는 추천드린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화중권 김병중 주임님 팅크웨어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마감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봐야겠습니다. 2시 39분, 이제 마감이 약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코스피가 다시금 지금 막 2000.08 찍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기관이 낙폭과 대주를 사면서 지금 채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자동차의 상승폭이 그렇게 많이 꺾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현대모빌스에 이어서 음봉 전환한 이후 하락까지 하고 있는 점은 약간 독특한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5월 첫날부터 이렇게 이천 볼 수 있었던 원인 미국과 중국발 흥풍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먼저 G2 미국과 중국부터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G2 중국 쪽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약화된 결과를 발표되었지만 시장 예상보다 약화된 결과보다는 전달보다 개선된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중국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을 잠재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예측치보다 오히려 높게 발표되면서 역시 시장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봐도 생산지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신규 주문지수도 증가된 수치를 보이면서 향후 전망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제조업 지표는 우리나라 수출에 관련돼서 6개월 정도 선행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으로 넘어가서 일단 IT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실적 발표가 있은 후에도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세가 가파른 상태입니다. 30일에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사장 최고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의 호조에 영향받은 삼성 SDI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기도 실적 효과로 인해서 나흘 연속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2분기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3가 출시가 됩니다. 게다가 현대차 그룹으로 넘어가서 현대차 그룹 역시 시간이 갈수록 실적 개선세가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국내와 해외 시장 쪽에서 모두 신차 발표가 있고요. 이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화학과 철강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화학과 철강은 지금 바닥을 예상한다고 보시는 분이 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무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무리라는 분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국의 강한 경기 부양 신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건설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아직은 건설업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설계 쪽에 호황이 있어야 한 달 간격을 두고 건설 수주도 늘어나기 마련인데 현재 설계 쪽에서도 흔히 말하는 일거리가 없는 상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건설업 쪽에 투자 비중을 늘리시는 건 아직 좀 이르다고 판단돼요. 그런데 중동에서 수주될 수 있다고 지금 그 기대가 임박해서 오늘 급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건설업 쪽마다 계속 해외 쪽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학이라든가 철강뿐만 아니라 건설도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 갖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감 전략 간단하게 좀 세워보았는데요. 오늘 포트폴리오를 처음으로 또 짜는 시간인 만큼 어떤 종목을 선정해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오늘 액트 그리고 하나투어 그리고 세전공학 그리고 코텍을 준비해놨습니다. 네, 빠르게 한 종목씩 간단하게 설명 듣고 가격 설명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액트 먼저 설명해 드리면 액트 모바일폰과 디스플레이 장치에 탑재되는 FCB, FPCB, 연성 PCB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업계 7위의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 매출처는 LG그룹이 되겠는데 LG그룹의 LG이노텍, 전자, 디스플레이 등의 제품을 하고 있고 우리 LED, 펜테, 삼성전자 등이 있습니다. 2011년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550.8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원가율 감소와 비용 절감으로 단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9.8% 증가한 59.4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08년도 이후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 4분기 중에 매출액이 760억 원으로 순이익이 10% 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판매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국의 연태 주의 해외 생산 거점을 마련하면서 사업 저변 확대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잠깐 차트 보시면 네, 오늘 급등하네요. 네, 오늘 오전 중에만 해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늘 오후 되면서 강한 반등 보이고 있는데 일단 최근 한 달간 기관 매수세가 기관 매수에서 16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KB 자산 운영에서 5% 이상 점유 중인데 최근 KB 자산 운영에서 중소형주로 20% 이상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서 한 종목이 액트고 한 달간 이중 받아 그린 모습 그리고 지금 21선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기관들과 비슷한 매수가로 들어가서 단기 3%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천 정도 이하에서 사자 1차는 4,200원 목표가 제시 들어봤습니다. 그 밖에는 하나투어 세종공업 코텍 설명 들어볼까요? 네, 하나투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는데 하나투어 업종은 아시겠고 2012년도 1분기 영업이 약간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2분기 이후부터 큰 폭 이익 개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출국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이유가 전년 대비 패키지 예약률이 4월부터 6월까지 30%씩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2월 기준으로 하나투어 시장 점유율이 18.6%로 사장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계 기간에 전년 대비 국제선 좌석 공급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저가 항공사업이 외항사 노선 증가로 인해서 대량의 항공권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호텔, 서울의 호텔 한 개를 오픈할 계획 중이라 인바운드 사업 면에서도 향후 실적 개선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차트를 보고 넘어가시면 실적 예상치가 보고 출연하면서 우상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제 4만 7천 원 가격대에서 저항을 돌파 시도했다가 약간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8월까지 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저항 뚫고 단기간에 목표가 터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5만 원 또 여름이 성수기죠. 하나투어 설명 들어봤고 세종공업은 자동차 부품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세종공업 자동차용 배기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자동차용 머플러미, 배기가스, 정화기, 차체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기아차 1차 벤더입니다. 일단 현재 소음기아제 정화기 매출 비중이 96.8%를 차지하는 업체고요. 일단 실적 짚어드리자면 2010년에는 7,800억 정도에서 2010년에는 9,377억 정도로 20% 정도의 매출 증가하는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대차, 기아차와 상승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시면 저평가 해소되고 같이 흐름 같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깐 차트 보고 가시면 일단 2010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정세 보였던 기간과 함께 지난 7월 고점 형성으로 다시 50%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받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지금 상승 타임이 온 것으로 보고요. 또 게다가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최근 투신에서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점 유념하시고 조금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4,000원 목표가 마지막 점은 코텍 코텍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지노 디스플레이 제작 업체입니다. 시장 점매는 세계 1위고요. 지금 수익성 높은 무한경 3D 모니터 MLD를 독점 납품하고 있고 또 유럽 등 다른 거래처도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또 편입하는 이유는 최근에 30일에 유럽 B2사와 50원 규모 임상용 모니터 납품 승인을 받고요. 내년부터 공급할 예정에 있는데 올해에는 국내 대기업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110억 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텍 담으셔서 포트폴리오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코텍 차트 볼까요? 최근에 또 이중바다. 네,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이 추세에 이탈했던 부분은 금리적 맞물려서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12일부터 강하게 말아올리면서 이중바다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신과 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매수 들어가시면 기관들과 같은 매수가로 보유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포트폴리오인데 아주 복잡하게 한꺼번에 종목이 4개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완성된 팀장님 포트폴리오 보여드립니다. 텐스탁 이정인 팀장님의 첫 포트폴리오인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4종목이 다 실렸습니다. 현금은 30%, 액트, 하나투어, 세종공업, 코텍. 하나투어 비중만 10%군요. 액트는 FPCB 업체고요. 하나투어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또 호텔까지 진출했습니다. 세종공업, 자동차 부품주, 코텍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입니다. 모두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은 종목입니다. 목표가 모두 확인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인 팀장과 마감 전략도 함께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종가가 2천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